다 왔는데요 스모크 무대 어떠셨나요?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부터 여러분 소리를 뮤트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뮤트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언 뮤트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캐치하고 올게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평소에 어떻게 마이크팩을 끼고 뺐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마이크팩 이니어팩 하나하나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니어가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야 이거는 뭐 이런 점은 저도 처음이라 잠깐만요 에어컨 Duck 어른러 읏 2 그 wher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